춘천시 의원이 소유했던 출판사에 춘천시청 인쇄물 계약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다른 인쇄업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출판사입니다. 춘천시의회 A 의원 소유였다가 지난 2014년 당선 직후 대표자 명의가 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춘천시는 시의원과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해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이 출판사의 한 해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 당선 전인 2014년 상반기엔 춘천시 출판물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했는데 당선 직후 하반기 5달 동안 5건을 수주해 2,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의정활동이 시작된 2015년엔 매출이 7,500만 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는 당시 춘천시와 출판물 계약을 맺은 29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 2,2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 업체에서 수주한 물량이 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당선되기 전부터 알던 시청 공무원들이 도와준 것으로 절대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시낸 130여 곳의 출판 인쇄업소가 영업 중으로 업계에선 해당 시의원 관련 출판사가 시청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G1 뉴스 정동훈입니다. 촬영기자1호